지금 카사딘 고르면 그냥 트롤이에요 트롤 아니 카사딘이 재미라도 있으면 할텐데 재미도 없다니까? 그냥 라인전 내내 맞아야 되고 라인전 반반 가도 별로 좋은 상황도 안 나오고 라인전이 진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챔피언은 다른 라인 다 터지고 15분 게임 나와도 라인전은 재미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카사딘 그런 것도 없다니까? CS만 그냥 받아 먹다 줘야 돼 그런 챔피언을 누가 함? 아무도 안 하지 옛날 뭐 W 깡딜 30 너프하고 이번에 힘에 파던 깡딜, 쿨감, 쿨타임, 쿵 깡딜 아니 누가 해 이러면 아무도 안 하지 어? 뭐야 나 왜 카이사가 없음? 그냥 트롤이에요 트롤 아니 이걸 누가 함? 내가 하지 어? 나 그거 가볼까? 이번에 우주적 추진력 우츄가 버프를 먹었잖아요 그거 한번 가볼까? 바뀐 우츄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 근데 상대가 조이의 신인데요? 조이의 신의 조이는 좀 무서운데? 아니 1렙 무해구체보다 약한 힘의 파동 이거 맞냐? 왜 이렇게 만든 거야?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이러면 누가 씀? 카사딘을 고르며 어 난 찍었음? 난 몰라 나 안가 네이스 근데 조이가 가긴 함? 그냥 집 가지 제약되었음 조이가 600원 먹어버림 그냥 빠지지 카이사야 근데 뭐 저 제약골드가 제리한테 들어가는 것보단 조이가 낫지 않을까? 그래도 왜 이러세요 샤코님 이러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는 거야 어제럽네 와이 와이 아니 왜 이러세요 와 이게 죽어? 너무 아깝다 샤코 올 것 같은데 이거는? 와요 잡을만한데 이거는? 잡을만한데 이거는? 와 이게? 진짜 말도 안 돼 와 정말 주워서 나가버리네? 역시 조이의 신인가? 잡았다 잡으려 절대 안 되지 어 맛있어 너무 달다 아 아 왠 또 샤코요 픽사도 많아 했더만 왜 그러는 거니 가능하니? 어 왜 이러세요 어 왜 이러세요 아앗 와우 이걸 사라 어 나 갈게 그냥 어 어 오 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카사딘 특징 제리를 굉장히 잘 잡음 근데 조이랑 같이 있는 제리는 잡지 못함 이거는 좀 어려움 이거는 저희도 좀 저희도 쉽지 않죠 게임이 근데 끝났네 다른 데 다 터져서 어 너무 세다 카이사 어 그래요 우츄 우츄 뜨기도 전에 끝났는데 이러면 우츄 좀 맛보려니까 게임 끝나있네 이러면 실험을 못해보잖아 어 어 아 근데 뽑긴 했음 일단 뽑았습니다 5초 뽑기 성공 네 뭐야 고민 되네 세트 한판 하자 와 겸치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? 겸치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? 포장 그냥 다 빼네 아 아 나 정하구나 오? 근데 왜 죽음? 아니 잠깐만 하하하하 겁나 세네 저 점한 줄 알았는데 정하였는데요 기안합시다 어어 아 야매로 으취 수고하세요 타워에 있으면 안좋을 것 같은데? 아니 왜 타워에 없었지? 아니 왜 왜 뒤로 빠지는 거야? 나 진짜 이해 안감 진짜 모름 그냥 타워에 있었으면 안됐나? 왜 굳이 왼쪽으로 빠져준 걸까? 마스터이 그냥 공선 망해가지고 그냥 떼 쓴 건데 안 되는 거 저걸 되게 만들어졌네 와 바텀 진짜 에바다 저렇게 죽는 거 마스터이 다 풀렸어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채팅으로 치지 마세요 굳이 막 아니 거기서 왜 타워에 안 박혀있음? 이런 채팅 쳐봐야 시간은 돌아가지 않아 아 아 뭔 카르마에요 진짜 어지럽네 아쉽다 바텀은 2대1로 죽었구나 마스터이 미드 장건은 귀환하죠 달리오면 좀 위험하니까 음 오케이 그래도 아 카르마가 왔네 카르마 킬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마스터이도 가는데 어 그래요 아쉽다 아쉽네 좀 아쉬워요 아 아 다행이다 아 달리오를 묶어주지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쉔 쑤킬 탔을텐데 너무 아쉬운데? 나쁘지 않다 그래도 정비합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챔 사옵시다 살짝 잘 큰 원델과 못 큰 초가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살짝 이런 느낌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 어 어 어 어 와 이걸 안 쫓아오네 다행이다 어어 아 아 자 갈령먹는 사이에 이거나 좀 밀어보죠 여기 있잖아 최대한 아브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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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일 났다 정화로 풀고 전멸 쓸걸 생각을 못했네 달리오 있는 걸 너무 늦게 봤다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상대 잘했다 좀 잘 싸웠으면 할만했는데 너무 아깝네 너무나 불합리하다 게임이 어떻게 이겨낸거야 혹시? 혹시? 이거 가능? 어 이거 혹시? 잠깐 이렇게 이기면 되나? 아니 이거 설마 이거 가능? 도연포를 갈까 차라리 어 어 어 어 어 이긴 것 같은데 이거는? 오케이 어 정화는 뭔가요 정화인 거 몰랐음 정화였구나 와 센 거 봐 미쳤는데 그냥 베드에 올라 버렸는데요 텔스타나 정화 없는 것만 좀 조심하죠 바르츠 안 보이거든요 구석에 있을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사업원도 깨져 바꿀 게 없나? 님들아 저 없음 아니 왜 싸우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얘들아 진짜 모름 아 까비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진짜로 이거 잡아야 돼 이거 가버려 절대 안되지 바로 털거반 휩휩휩휩휩휩휩휩휩휩휩휩휩휩휩해준 다음에 딱 가서 가버려 어 어? 아 아 그냥 안 바꾸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와 마스터리 레전드 가버려 고마웠습니다 마이갓 그냥 시원하네 아니 이걸 이렇게 해주네 되지요 와 근데 우리 바텀은 이렇게 하고 이기면 게임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? 바루스는 그럼 이걸 왜 함 근데 내 알 바는 아니지 내 알 바는 아니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드 카이사인 줄 알고 왔는데 낚시방이네요 어쩔건데 근데? 그래서 어쩔건데 낚시할 수도 있지 음 야 이거 왜이러냐 나한테 야 미쳤나봐 죽어 왜이러니 나한테 같이 밀자 악샤이 무섭다 어어? 조심하죠 지금은 야 야 잡아 저놈 무조건 잡아 바로 그냥 점프로 달려가서 가버려 아 왜케 아프니 네 네이스 페룰 잘 피해보죠 여기서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나한테 왜이러는거야 이 피들스틱 미드밖에 안오는데 아예 진짜 미치겠네 같이가지? 너무 급한데? 응 절대 도망 못가 자 수고하세요 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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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안맞아? 가까운데 너무? 일단 용치자 돌겠다 으으읍 쏟습니다 여깄나? 안되나 길직선으로 가면 네에에에 그럼 가야될거같은데? 간중 간중 과연? 아 근데 이거 그 정거장이라 좀 빨리 올거같은데 피델스틱 상관없나? 상관없네? 가십시다 뭐야 이거 무슨 덩치가 하나 있는데요?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덩어리 하나가 세나가 뭐야 세나 노리지 피들이 있어서 먼저하면 안돼 맞았다 피델스틱 좋습니다 끝 어 너 악당 아니니? 잠깐 어? 없다 너 왜 왔니? 여기 아니었구요 어? 어? 그래요? 좋지 수고하세요 아 이거 빼기 싫은데? 아 악샨이 있는데? 방금 보였거든요? 이전한거 여기있다 가버려 으챠 와우 변하다 그냥 고맙습니다 여기다 포탑을 다 되셨습니다 vedad 소고사 1명이 게임을 개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